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장기 미입행 도시군객시설부전 배수청구라고 해서 이 주제는 거의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두 번 정도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면 이런 식이죠. 도시군객시설부전 결정고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금지가 되는 이런 그림으로 잡혀있어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도로학교 공원을 실시객 작성해서 인가고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용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도로학교 공원 용지를 묶어놓고 허가는 금지해놓고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매수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자 요건 기본 뼈대부터 정리해봅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고합니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특별히 규제받는 토지 소유자 소위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개념상은 이런 거죠. 지목이 대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목이 대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간청구법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군개 시설부주로 묶임에 따라서 건물을 지지 못하게 된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10년 경고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매수청구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청구 있게 되면요.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시험 질문에 숫자들은 거의 답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하고 싶으면 바로 넣기 문제를 구성을 보통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하도 시험 문제가 많이 구성이 되니까 숫자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경우의 수가 매수 결정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매수 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결정을 하게 되면요. 또 숫자는 외울 것 있죠. 2년 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금 보상, 현금 매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매수 의무자가 혹시 지자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지자체가 앞으로 돈 갚겠다라고는 각서 써주는 것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전체 개념이 뭘까요? 매수 거부 결정을 합니다. 또는 매수 결정을 통제하고 2년 내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이게 기본 뼈대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다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매수 청구 요건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요.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되어있는 도제소이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세분화된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요건,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실식액 인가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서 개념상 이런 얘기죠.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되라는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실식액 인가가 있다는 얘기는 곧 공사 착수,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식액 인가가 있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요게 첫 번째 논의의 포인트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 것이 지목이 대인 토지소이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매수 의무자. 매수 의무자가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기본적으로 시장 우수 등 행정청이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그 사람도 어떻다? 바로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다 해서 개념을 볼까요? 우리 사업 시행자에는 행정청인 경우도 있고 비행정청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비행정청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비행정청도 경우에 따라서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시장 문제 구성할 때는 토지공사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지방공사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경우 있다. 이걸 갖고 뒤에서 응용하는 문제 구성을 하고요. 세 번째가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너무 쉬우니까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정착물도 어떻다?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으로 당장 나오는 게 바로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이나 정착물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10년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태라는 요건 관련해서 시험 문제 구성이 되는 예외 파트죠.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매수 의무자 시장구수 등 행정청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요건, 토지만 매수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 건축물이나 정착물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시험 문제는 항상 예외를 가지고 요즘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외 파트 여기서 세 가지를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다음 나와 있는 것이 매수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바로 6월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숫자 가지고 시험 문제 쟁점 삼아 해서 이게 나중에 매수 결정을 했을 때 2년 내에 사야 된다. 이 숫자하고 6월하고 2년이 헷갈리게 돼 있어서 매수 여부를 결정한 것은 6월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매수 기간이라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6개월하고 6개월하고 2년이라고 하는 숫자 가지고 주로 답을 많이 구성을 요즘에 하고 있죠. 그다음에 매수 가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안 보는 질문이 매수 가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소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유보하시고 그다음에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원칙은 현금 원칙은 안 나와요. 항상 예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좀 수정해달라고 했어요. 그 도시군객시설 채권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전제 요건이 지자체인 매수무자만 얻어다 도시군객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자체인 매수무자만 도시군객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서. 크게 두 가지네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이때는 무조건 채권 매수무자가 지자체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다 전액을 채권 발행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와 있죠. 3천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논리구조죠. 심정계과 사업미생, 지목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매수 청구가 이루어졌고 6월에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 사주해야 되는데 원칙은 현금이었고요. 예외에 도시군객시설 채권 매수무자라 지자체라고 한다면 도시군객시설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 잡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을 초과하는 경우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매수 청구했는데 1억짜리 물건, 1억짜리 물건. 그런데 이 사람은 현금을 달라고 난리구슬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라고 한다면 3천을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3천을 초과하는 그 금액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강제로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금액 3천을 가지고 2천,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지자체매수무자 채권 보상할 수 있고 그 밖에 이런 도시군객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이라고 하는 거 10년에 보면서 조례로 정하는 게 중요치 않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답을 뽑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매수 거부 결정을 하거나 매수 결정을 통제하고 2년 내 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 도시군객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도시군객시설 부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3층 이하의 단독주대, 3층 이하의 제1종 근생시설 등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2종이 있는데 시험이 안 나오고요. 그 밖에 공작물도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해서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대신에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에서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공부하실 때 단독주택에는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관 이런 게 있었는데 또 공동주택에 아파트를 다세대 기숙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단독주택을 의미합니다. 협의가 뭐냐? 이게 시험에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 즉슨 항상 문제 구성할 때 바로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3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다세대도 공동주택의 1종이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1종 근생시설은 층수만 갖고 문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근생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도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1종 근생시설이라고 하는 게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소위 도시군계획시설부대 매수청구 정말 양 작습니다. 양 작은데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매수청구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 기반시설의 설치성 비결 혹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관련해서 딱 한 문제만 찍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유력한 문제가 이 매수청구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기결정 등은 큰 쟁점은 안 돼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쭉 몇 개 지문을 다 지문 없이 여러분 교재에 쭉 나이를 되어 있는데요. 이윤직선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이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지금 이 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23회 때 한번 구성된 것이 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대신 기억하실 것이 한 편지 넘기면 실효라고 해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도시군관리적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건 나와있죠. 그래서 포인트는 20년 그리고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해서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정리해 볼까요. 지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자 주의한 줄지 포인트. 먼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들. 자 바로 시행자 관련해서 행정청은 별 쟁점이 안 되죠. 한편 비행정청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논의 쟁점, 토지공사, 지방공사 아무런 요건 없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항상 틀린 것을 고르죠. 동의를 얻어야 된다. 두 번째 사업 시행자가 갖는 특권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분할에 시행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해서 이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용 관련해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실시계획의 고시라고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 행정심판. 출제 포인트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지정 환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리고 실시적인 인계와 관련해서는 조건부로 인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이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파트가 될 텐데 행정청이 시행자 50%까지 보조 유용자 받을 수 있고 여기저기 손을 내밀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는요. 3분의 1까지 보조 유용자를 받을 수 있고요. 대신 손을 내밀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0년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출제하는 포인트. 만약 실시계획 인계가 이루어졌다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요건. 바로 지목이 돼 라고 할지라도 이때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정청물 모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 매수 의무자라고 했을 때 매수무자 기본적으로 행정청인데 비행정청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매수 청구 있게 되면 6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이 되고 2년 내 4조이 됩니다. 원칙은 현금이었고요. 예외에 지자체 매수 의무자의 경우에는 바로 도시 군객 시설 재권,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혹은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격이 3천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행정성이 아닌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위 바로 도시 군객 시설 재권을 발행을 할 수 없다. 마지막 장점 매수 거부 결정 등이 있게 되면 3층의 단독 수단이고 3층의 일종 근생시설 공작물 등 설치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허가의 범주 등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20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해서 실효의 문제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날 얘기를 항상 기억할 것이 시가과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삼아서 기억하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또 있었죠. 지금 실효 관련해서 지금 비교해서 꼭 하나 기억하는 게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고시가 있으면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그것만 다음날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음날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사업 등에 관한 쟁점 확인해봤고요. 그럼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그림은 무엇이어야 되죠. 관리계획의 일종. 바로 지구단위계획.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뭘 하자는 것이다. 검표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자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죠. 이 검표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소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얘기하고요. 소위 관리계획 위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나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 두 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전제. 그래서 일단은 어떤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교재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란 뉘앙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중에 우리 교재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다른 건 다 빼버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 등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건폐율 용도제한 혹은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계획이 바로 지구단위계획. 대신 우리 앞에서 기억이 된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원래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 등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서 빠르다 했을 때 바로 지구단위계획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엄청 빠른 용도적을 지구단위계획. 엄청 빠른 용도 지구를 지구단위계획. 엄청 빠른 기반서를 지구단위계획. 현실은 99.9%가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행위지안 등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거 있었죠. 환경성 감토를 생략할 수 있는 거 뭐가 된다? 지구단위계획.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에서도 하나 포인트 있었죠.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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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이런 예외에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거의 실효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고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바로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과로 느끼는 데 숫자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5년이라고 하는 거. 이게 27회 때 도시군기본계획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그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등을 실시했을 때 바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이건 일반적인 객관식 유형의 지문에서는 구성을 할 수가 없고요. 숫자만 내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나마나 만약에 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순서 바꿔낼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3년, 5년 공부할 테고요. 그다음에 기역, 니은 분명히 순서 기역에다 5년째를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려줄 거에서 5년, 3년 이렇게 출제할 기한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27회 때 나왔던 문제 유형과 비슷하게 출제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 이렇게 봤고요. 본론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 또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 있고요. 의무적 지정대상지역하고요. 재량적 지정대상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험생 입장에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의무적 지정대상지역과 재량적 지정대상지역을 비교하는 것. 이것이 출제 포인트. 그래서 의무적 지정대상지역에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서 정택 10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 이상.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 이상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인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거기 시가화 조정구역 해제 30만이라든가 공원 해제 30만. 예,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거기 괄호 열고 예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출제하면 출제 오류예요. 다 쓸 수도 없고 중간을 빼버리면 출제 오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택 10년하고요. 녹지에서 주상공 30만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이건 어떻게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말이죠.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앞에 내용을 외우시게 되는 순간 말려버려요. 그죠? 우리가 외웠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재량은 단 하나도 외우지 않았고 의무만 다 외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볼 때 뒤를 보셔야 돼.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모으셔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으면 오른편, 없으면 틀린 표현. 한편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모음은 없으면 돼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만.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을 보는 순간 재량적 지정 대상적인 수천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별의별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적으로 외우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보시자고 지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앞에 있으면 그 앞에 모으셔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바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만 없으면 오른편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건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보시면 첫 번째 박스예요.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제일 뒤에 보니까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 없어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문 보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고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럼 이것저것 다 떠나서 최소한 이건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다 틀린 표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2번 지문이요. 끝부분이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약간 응용하는 지문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표현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5년 했으니까 이 지문은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이요. 끝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앞에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녹지에서 20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야 된다. 그럼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금위태평의 박스들을 가시게 되면 다 지정할 수 있다 등을 가지고 지문을 구성을 해놨는데 일단 첫 번째 지문, 끝에 말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다 그러면 오른편 되는 거고 없다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나와 있죠.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취락지구가 용도지구의 일종이고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이다. 이걸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확률상 우리 시험 지문 구성할 때 한 85%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없다 중에 오른편 따로 외우는 걸 변론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틀린 것, 틀린 것 할 때 없다 꼭 한번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1년에 최소 두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쓱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보세요. 끝에 보면 없다가 나오거든요. 없다는 틀린 표현 해서 나중에 공부해 가시는 과정에서 없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겸직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따로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몇 개를 제외하고 없다는 다 틀렸다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도 통계적으로 없다라는 표현은 한 85%가 틀린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만약에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보고 지문 보면 이 지문은 오른편이 되는 거에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어떻다. 옳은 표현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뒤에 보니까 택지개발 예지치고 저쪽 저쪽 뒤에 없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틀린 표현. 그 당시 답이 됐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바꿔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있다라고 쳤을 때 그 앞에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은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문이에요. 자, 관광특구 어쩌고 저쩌고 뒤에 지정할 수 있다. 예, 오른편입니다. 왜?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오른편. 관광특구가 뭔지 알 게 뭡니까. 그죠? 묶어서 묶어서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은요. 뒤에 보니까 지구단위기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두 번이 나왔던 지문이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약간 지문을 구성을 바꿔봤어요. 지구단위기획구역을 관리기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뭔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지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또는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오른편 이렇게 단순부식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재량적, 지정, 대상적, 경우수를 따지면 한 만 가지 이상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대 외울 수 없어요. 그리고 6번 지문인가요? 이게 그 당시 답이 됐었는데 끝에 말이 지정될 수 있다. 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요. 바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기획구역도요. 도시적 위 지역이랄 때도 지정될 수 있다. 모르죠. 그런데 지정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만 없으면 되니까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이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은 오른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그런데 규칙을 딱 정해놓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해야 한다는지 할 수 있다는지 이거 가지고 지금 한 10년 동안 문제 3번인가 4번 답을 뽑고요. 답으로 안 나와도 시험 지문은 끊임없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외운 것과 외우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법에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가지고는 크게 쟁점을 삼지 않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인데 이 지구단계구역 의무하고 재량을 비교할 때는 겁나게 중요하게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단계구역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지구단계구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영역 섹터를 지정하게 되는 것을 지구단계구역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라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 것이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지구단계구역 수립기준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한 번 더 있었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기준 딱 하나를 제외하고 무조건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해서 정말 간단하면서도 답을 자주 뽑는 지문에서 광역도시객 수립기준, 도시군기본객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객 수립기준, 지구단계획 수립기준, 용도구역 중에서 용도구역 관련해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기준, 하여튼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기준, 기준,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 것. 이렇게 봐야겠고요. 거의 지구단계구역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빼버리고 소위 필수적 포함상 두 가지, 기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구단계계획 반드시 포함되는 거 기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반시설의 배추와 규모 기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세트를 보셔야 돼. 이 지구단계건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건폐율하고요. 용적률, 용도제한. 그리고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에서 간접적으로 나오는 규제가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그저 이 그림 세트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해서 결과적으로 지구단계획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배추와 규모는 몰라도 좋아. 대신 꼭 알아야 될 게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에서 높이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련한 문제로서 지구단계획 반드시 포함될 수, 포함될 수, 포함되되는 상, 틀린 걸 고르시할 때 기, 건 밑에 그 17대 문제가 보면 건축선에 대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데 그저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게 줄줄 나오셔야 돼. 이게 조금 있다가 지구단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들 할 때도 똑같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의 전 이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묶어서 지구단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바로 기, 건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구단계획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행위전의 완화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계획에 바로 지구단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개설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건폐율을, 용적률을, 용도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높이 지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조 등의 확보된 높이 지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지구단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게 9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9개를 다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다 외우면 그때 또 시험이 안 나올 테니까 해서 세트 가는 거야. 자, 지구단계획은 뭘? 건폐율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했다고요. 예,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제한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고요. 예, 용도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높이 지한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었어요. 예, 표현을 좀 반려합니다. 그냥 높이 지한하고요.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지한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기본 5개가 날로 먹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지한, 또 높이 지한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숨어있는 게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뒤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주차장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설치 의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산산을 주차장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에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그 외에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지구 단위 계획 의무적 포함상을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항의자의 완화를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디테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크게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기관에서 기반 시설의 배추와 규모 그리고 세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그리고 달리 폐너믹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또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 빼먹은 게 행위자의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옆에 지문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지역에 수립이 돼 있다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영역 소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요. 그리고 이 토지에서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규제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고 했을 때 그 밑에 이미 항상 깔려 있는 게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등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충돌되게 되면 나중에 수립한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용도 지역하고 지구가 충돌될 때 지구를 우선 적용하고요. 용도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여러분 자료 제일 하단부에 지문 1번 지문에서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숙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장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용도 지역에 따라서 바로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명제가 옳은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까다로운데 이렇게 가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검 피해를 60%로 적용하고 있다라면 용도 지역을 불문하고 무조건 60%를 적용을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을 1300%로 적용하고 있다라면 그 뒤에 이런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용적률이 용도 지역이 뭐고 가면 무조건 1300%를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용도 지역이 설령 아파트 허용이 된다라고 해도 아파트는 금지가 된다.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고요.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결국은 이건 사례형으로 문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항의제한 규제하고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되게 되면 이때는 뭐를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기부채납에 따른 규제 완화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5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를? 건폐율을 용적률을 용도전을 높이지 않는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건폐를 얼마까지 완화 적용하느냐. 용적률을 어떻게 완화 적용할 수 있느냐. 높이젠 어떻게 완화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요. 뒤에 이제 관련 5년간 문제 등을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오게 되는데 뭐 풀어요? 학원 강사도 풀 수 없는 문제고 해서 이건 버리는 문제. 대신 쉬운 걸 외우셔야 돼. 그 밑에 건폐를 얼마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5배입니다. 용적률은 얼마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도시 지역 위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불문하고 건폐율은 결론적으로 얼마? 1.5배.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2배.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게 24회에 대한 지문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 중간에 건폐를 완화 적용, 용적률 완화 적용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버려야 될 주제가 될 것이고요. 대신 최대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아무리 기부채납을 많이 한다고 할 때는 국가한테 지자체된 땅을 헌납을 해도 기존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률의 1.5배, 용적률은 얼마까지? 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제가 주차장 설치 기준 한 번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하시다. 숫자 100%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옥마을 차 없는 거래 개념이 됐습니다. 원래 주차장법에서는요. 어떻게 건물실을 지을 때마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 민원대가 몇 군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옥마을에서는요. 그랜저 몰골 들어가면 모양새 웃깁니다. 민속촌 같은 생각해 보세요. 가만 들고 가는 뒤에서 빵빵 해서 아니거든. 그래서 주차장 차가 못 들어오게 막아놨다. 그러니까 한옥마을은 굳이 해석하면 그냥 걸어다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주차장법에서는 한옥마을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주차장 확보해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뭐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 주차장법을 배제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기는 형식으로 아예 설치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예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차 없는 거리. 그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인사동 차 없는 거리 이런 데 건물 지을 때 주차장 설치 의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쟁점까지 확인해 드렸고 잠시 왔다가 개발 행위 허가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런 구조장에서 정보의 주차장에 대신을 하고 있는 게 다음 해 flavor에 대신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당 시험이 먼저 쉬러가 있는 게까요? 그러면 여기 이 분석들이 이루어지는 şeyler하고 acá.